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건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승부수를 던진 내 친구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서론에서 다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승부수 원래 바둑이나 장기에서 승부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수입니다 이것은 비단 바둑과 장기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스포츠에서도 이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삶도 승부수를 던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게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에 보더라도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 책망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승부수를 던지지 못했고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미지근한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2024년 우리가 중요한 또 교회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강단의 흐름에 맞추어서 교회 사역 방향에 맞추어서 영적 승부수를 던지는 결단과 이러한 원리스의 도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는 사민일조와 또 곤륙전도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성경적인 모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치유와 이적에 대한 소식을 들은 한 중풍병자의 네 친구들이 중풍에 걸린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게 됩니다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현장에서 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승부수를 던졌고 그들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시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신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분명한 답을 얻고 어떤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영적 승부수를 던지면서 만국을 키워보러 얻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승부수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각종 이적 또 이런 치유 그런 소문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의 계신 집 베드로 제자의 집 안팎은 구경꾼들로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적과 기적을 바라는 이런 무리들의 군중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천국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사용을 하십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중풍병자의 네 친구들은 예수님이 가보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중풍병자의 그 침상에 한 모통이 씩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무리들을 해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이미 사람이라는 장애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교회까지는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고 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복음의 맛을 보는 본론을 맛보기도 전에 지극히 서론적인 인간관계 눈에 보이는 서론적인 부분 때문에 기분 상하고 시험들고 진짜 복음의 맛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보더라도 열두의 혈루증 여인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은 것도 군중들이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지 못하도록 막은 것도 역시 군중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장단계 결석자들이 많이 있고 또 연약한 새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 성장을 막는 여러 가지 이런 인간적인 장애물들 혼자서는 할 수 없거든요 함께 그 부분을 드러내고 함께 협력하는 기한 도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환자를 메고 오는 일 중풍병자의 동의가 없어서는 불가능한 거죠 어찌 보면 환자로 중풍병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초라함을 그대로 다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만큼 환자 본인도 오늘 꼭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갈급함을 알고 있는 내 친구들이 함께 장애물 앞에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그를 데리고 간 겁니다 중풍병자의 믿음과 또 내 친구들의 믿음이 함께 이런 치유의 기적을 만든 겁니다 사실은 불신 영혼들 그냥 우리만 믿음 좋다고 해서 불신자가 저절로 우리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법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내 친구의 이 문제 중풍병자의 이 친구의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이런 온전한 절대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던진 승부수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예수님이 계시던 집의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남의 집의 지붕을 뜯어낸다 이처럼 여러분 결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친구를 사랑하는 영혼 사랑의 마음도 컸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만 만나면 해결된다는 그 절대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가옥 구조를 보면 갈대 또는 종류나무 가지를 덮고 진흙을 바른 지붕이었기 때문에 쉽게 뜯어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할 때 안 되는 거거든요 포기할 상황이지만 지붕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역발상 그들의 절대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재창조의 지혜도 주신 겁니다 내 친구들은 중껏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한 번 더 도전하는 그 영적 자세를 그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본문 5절 외에도 이 본문은 동일하게 마태복음 9장과 누가복음 5장에서도 이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는 이구동성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행하신 기적이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믿음 누구는 응답을 주고 누구는 축복을 주고 예수님을 절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진짜 믿느냐 그 믿음 한 가지 보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냐 행동하는 믿음이냐 이것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어제 여러분 주의 강단 인사말 기억하십니까 행동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러나 그것을 내가 믿음의 액션으로 옮긴다는 것 내가 이 약을 먹으면 내 병이 나사 이걸 믿는 사람은요 그 약을 안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그 약을 정작 안 먹는다 안 믿는 거죠 내가 정말 그 말씀을 믿는다면 믿음의 액션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 친구는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을 보는 절대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승부수를 던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삶은 극과 극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장애물들을 만나왔고 앞으로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장애물은 정지 신호나 돌아가라는 신호가 아니라 우리가 정복하는 신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전체 본부 방향 메시지가 제1, 2, 3 RUTC 응답의 영원입니다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언약적 도전을 하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4년 여러분께서 예언의 원단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37 나라와 오천종족 보그마를 위해서 사실적으로 쓰임 받는데 올인 집중하는 믿음의 승부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근원적인 치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내 병이 나았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상시 같으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병이 나았느니라 보통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번에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근본 문제를 단순히 육신의 병이 아니라는 거죠 영혼의 죄의 문제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중풍병자 창식의 3장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한 영적 중풍병자 상태가 됐습니다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신의 질병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치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근원적인 문제가 죄 문제고 창식의 3장 사건 이래로 시작된 것이 바로 여러분 이 질병 죽음 이 사망의 문제 생로병사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한시적으로 죄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는 제사제도를 열어놓으셨습니다 흠없는 수소나 양이나 염소 잡아서 내 죄를 그 머리에 전가시켜서 그 짐승이 나 대신 죽게 되는 이 속죄의식 역시 여러분 1400년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죄가 사안받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또 죄 짓거든요 희생짐을 드리고도 그 다음날 또 질 수 있습니다 일평생 짐승의 피가 그럼 필요하다는 거고 일평생 제사의식이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인류가 가장 두려워하는 죄와 사망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단번에 한 번에 영원히 해결해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도 양 잡고 피 그 붙잡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올 때 뭐 붙잡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는 붙잡고 나온 겁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 하나님 이심을 입증하신 것이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것은 당시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에게 있어서는 당시 종교체제를 완전히 흔들어버리는 표현이었습니다 본문 6절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서기관들 아니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죄사함을 어떻게 더 인간 예수가 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야로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냥 인간 예수로 본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죄사함을 받는 유일한 장소는 성전이어야 되고 죄사함을 죄를 대신할 희생 재물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 장소에서 그것도 그 집에서 이 죄사함을 성포했다라는 거 말이 되지 않은 거죠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퍼지고 그 영향력이 커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야로 본 것이 아니라 없애야 할 공공의 적으로 바라본 겁니다 따라서 신선 모독도 모독이지만 그들의 기득권을 위협받는 일이었기 때문에 더 예수를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9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시죠 죄사함과 병 고침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렵냐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죄를 사하는 것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것 모두 인간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 21세기 이야기에서도 중풍병자 고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신 많은 질병들 지금 21세기 과거로도 해결할 수 없는 질병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두 가지 다 불가능한 거지만 역으로 볼 때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다 너무도 쉽고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눈에 보이지 않은 죄사함보다 바로 그 자리에서 중풍병자 일어나야 되는 거 이거 사실 더 어렵거든요 바로 드러나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병 고침이 더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을 간파하신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을 넘어서 이제는 중풍병자의 칠병까지 깨끗하게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사제권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지금 현장의 영혼들 영적 중풍 상태입니다 왜 저 사람들이 예배 나오지 못할까 나오지 않은 게 아닙니다 나올 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인 1조를 통한 3운동을 명하셨고 또 곤륙 전도팀을 구성케 하신 겁니다 구원의 사건 우리가 죄의 바다에 허덕이고 있을 때 여러분 물에 빠진 자가 스스로 자기 머리채를 잡고 나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밧줄 던져줘야죠 이 구원의 문제는요 자력구원이 아닙니다 타력구원입니다 중풍병자의 절박함과 남의 지붕을 뜯어버리는 결례를 무릅쓴 내 친구들이 갖고 있는 그 영혼의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로를 향한 그 권능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너무도 멋진 치유작품을 만든 겁니다 죽음은 비극이 아니다 비극이란 살아있는 동안 죽도록 놔두는 것이다 참 안타까운 말이죠 우리는 시급한 영혼권의 골드타임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끝나는 겁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기 전에 이 땅의 호흡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영혼의 시급성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구원의 유효기간은 없죠 영원한 구원받지만 이 땅에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구원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제한적으로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영혼권의 골드타임을 붙잡고 살아있는 동안 구원받도록 돕는 영적 구급대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인 1조 3운동 골륙전도 운동을 활성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기독교 미래학자 레너드 스윗 목사가 세계 교회를 요즘 교회는 감동을 받으려고는 하지만 움직이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로 가득하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움직여야 할 성도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입히지 못한다는 거죠 꼭 영적인 중풍병자와 같은 이 시대의 기독신자들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고 눈물도 흘립니다 여러분 감동도 받습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단순히 나 하나 은혜 받고 감동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감동을 현장에 전달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너가 어디서 빠져나왔는지 너의 과거를 잊지 말고 너 중풍병자 너 죄사함과 치유의 증거 가지고 이제는 구원 사역에 동참하라는 의미입니다 움직이기 위해서 감동도 받는 것이고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증거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친구들처럼 3인 1조 원리스를 이루어서 믿음의 승부수를 던지고 절대 언약 붙잡고 비전 가지고 꿈을 꾸고 기도하고 실행하는 그야말로 CVDIP의 언약적 도전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